최근 청주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로 10명이 입원한 데 이어 추가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선 출장 뷔페에 의뢰한 음식을 수강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는데요. 문제는 출장 뷔페의 경우 일반 음식점에 속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와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런 행정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가경동 한 대형 입시학원. 이곳은 겨울방학 기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청에 입시형으로 등록해 자체 조리시설과 인력 등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원에선 출장 뷔페 업체 의뢰해 수강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 날로 추정되는 지난 4일 이 학원에선 학원생과 직원 등 150명 정도가 점심과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당국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6일 이 학원 급식을 먹은 학생과 직원이 복통과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소는 증세가 심한 교직원 5명과 학생 2명, 음식점 조리 종사자 3명에 대한 가건물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9일 현재 10명이 청주지역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20, 30명가량이 병원을 드나들며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도 9일 오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의 경우 집단 급식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학원 내에서 집단 급식을 할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를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게 기본인데 현재 학원은 기준이 되는 인원 학생수만큼 급식을 하지 않고 또 자체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흥덕구청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 속하는 출장 부패의 경우 식중독 의심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해당 음식점에서 발생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집단 급식소랑 일반 급식점이랑 다른 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존식 의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학원에서 발생한 것도 수요일에 먹고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실제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 날 이 출장 뷔페에서는 이 학원을 포함해 13군데에 900에서 1000인분의 음식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도 고열과 복통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증세와 비슷한데다 행정당국도 식중독 현장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 보니 피해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HCN은 학원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외부에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